원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김경식입니다 제가 어제 이 기타를 새로 샀는데 오늘은 쿠리코한테 이 기타가 1500만원짜리 기타라고 속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기타는 아니에요 3만원에 샀습니다 충고나라에서요 쿠쿠쿠쿠키히 쿠쿠키히 사랑을 할거야 타라이마 왔니? 차기 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렌슈시타이가 돌아와서 와! 기타이잖아 왜? 왜 이렇게 so fast? 너무 멋있어 정말 멋있어 멋진 소리 이 상체로 신고하시면 포ielle 고ma 안 쓰겠는데 왜 이렇게 들었어? 그래서 이걸 틀어呢 쇠쇠쇠쇠쇠쇠쇠쇠쇠 꼭 쇠쇠쇠쇠쇠쇠쇠쇠쇠 진짜 쇠쇠쇠쇠 진짜 쇠쇠쇠쇠 왜 갑자기 기타를 썼어? 연습을 하고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 진짜? 그럼 연습을 해! 안녕하세요!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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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남은 거에 물을 모아라요 아! 너는 이렇게 잠시만요 왜 그녀와는 거에요? 그리고 애교요 응!? 몇 년 정도나요? 거의 만원이나 그리고 이건 1만 원 정도나요? 몇 년 정도요? 만가상고, 중고 아마 2, 3만 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좀 더, 좀 더 더 더? 그래, 우리 10만 원 정도면 몇 개요? 100,000? 150만 원 15만원? 150만원 진짜? 진짜? 왜? 왜? 150만원? 근데 이건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15만원에 다시 한다고 해도 더 높아 150만원이면 15만원이면 1만5천원 그래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음악에 저희들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건 돈이 있는지 좀 들어보세요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얘기할 때 BGA 천천히 해 150만원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그 돈이 없었어요 아직은 돈이 없었어요 아직은 돈이 없었어요 다? 150만원으로? 어? 저금은? 응 좀 더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선물을 보여주고 싶어 제가 선물을 못하고 싶어요 2만원으로 쓰러기 싫다고 지금 크리스마스에 한국을 가고 싶어요 그 때 양손의 소음을 두 사람으로 2만원으로 쓰러기 싫다고 2만원으로 쓰러기 싫다고 3만원으로 쓰러기 싫어요 근데 이거 그냥 1만원으로 쓰러기 싫어요 아저씨가 아저씨 지금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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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콘에 좋은 음악을 드릴게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콘은 행복해요? 네 하하하하 잘했어 그프리콘은 행복할거 같아요 유리콘은 행복해요 Of course 그프리콘은 행복하다보니 추리콘은 행복해요 더욱 화이트해주세요 평소에 최신이 궁금한게 그리콘은 행복해요 아아! 이건 많네. 왜? 이거 이거가 엄청 QR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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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답을 들으면서 또 한 거 생각할까.. 가격은 conventional what's right? 가격을 kaum crooked 가격은 비교해 150만 원.. 그러니까? 30은요? 아! ㅇㅅ Docker? 진짜 ㅇㅇㅇ? 30은요? 30은요? 아.. contrach.. Make in China.. 냉동에 놀랐어요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아~~ 이거 카메라가 있나요? 카메라가 있나요? 영상이 아닌가요? 영상이 아닌가요? 지금의 시간을 보내주세요 3,000원이면 정말 좋아요 3,000원이면 좀 감당할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어요 내가 책을 할 수 있어요 오늘까지 계속 남을까 싶어요 150만원이면 오늘 잠을 못할 수 있어요 本当に、コート脱ぐのほうが忘れてた。 本当だ。